네 어제 주요 특징주들 기관 외국인 매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요 매매 종목인데요. 의미 있는 변화가 좀 있었죠.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하루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언 어제 주가 좋았죠. 600억 샀습니다. SK하이닉스도 560원 매수를 했고요. 매도안 쪽에서 보니까 ETF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제일 위에 올라왔는데 어제 절대 매매 규모도 상당히 매도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거의 뭐 최근에 비해 보면은 매도가 없다고 볼 정도로 돼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의 수급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들 ETF가 거래가 제일 많았었는데 어제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1435원 순매도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팔았군요.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매수는 삼성바이오로직과 대림산업 이런 종목으로 매수가 있었는데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은 시젠을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시젠이 낙폭이 좀 있었는데 시젠을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매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이런 쪽으로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뭐 특별한 매매가 없었던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상위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제일 위에 있어요. 셀트리온 그리고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 HLB R 서포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610억 비교적 굉장히 큰 규모로 매수를 했고요. 현대차도 300억 순매수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도 239억 HLB는 121억 R 서포트 작은 종목인데 68억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차트를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서포트 R 서포트가 지금 연이틀 장대향선을 만들면서 갭상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계약한다고 하니까 원격화상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수혜주로 좀 인식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HLB HLB는 뭐 특별한 그 동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죠. 삼성바이오로직 삼성바이오로직도 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이 대장주이니까 관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 현대차는 뭐 기술적인 포인트로 봐야 되겠네요. 기술적인 포인트. 20일까지는 간다. 오늘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어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역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바짝 올라갔습니다. 아 23%, 24% 정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 뭐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핵심에 있고 또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이었나요? 어제 상아가를 들어갔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어제 상당히 좋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면요. 어제 삼성전자를 제끼고 셀트리온이 제일 위로 올라왔어요. 특징적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일반 종목으로는 두 번째, 전체로는 네 번째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한진칼 여전히 거래대금 상위에 있습니다. 부광약품이 뭐처럼 또 올라왔군요. 부광약품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유명해지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시젠이 뭐처럼 2위로 내려왔어요. 2위로. 그리고 EDGC도 여전히 관심권 안에 있는 것이죠. 3위, 수젠텍, 비스월드제약 이런 종목들 주요 매매 종목입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바이오 쪽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열 특징주 살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